후보 별로 득표율이 비슷해야 되는데 이게 엉터리 득표를 만들어 놓고는 뭡니까 대법관들이 다 지금 선관이 봐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 기가 찬 일이죠 정일용 후보 이게 뭡니까 민주당의 정일용 후보 당일 투표하고 여름 사전투표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득표율이 민경호 후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의당의 이정민 후보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말이 되는 이야기들 해야죠 기가 찬 이야기죠 다음은 관전 포인트 세 번째를 여러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런 표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관전투표 세 번째를 딱 보시게 되면 어떤 표가 나옵니까 맨 하단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는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를 발표한 겁니다 기존 합계라는 것이 그 위에가 투표수 레벨로 그런 조작된 표수를 제거한 진짜 투표수를 구한 수정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는 5만 5천 928표를 발표했는데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5만 5백 8백 77표입니다 무려 격차가 51표가 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는 51표를 더 여러분들 넣은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자유한국당의 박성효 후보는 중앙선거관리는 3만 5천 880표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뭡니까 투표수의 회로 조작된 값을 다 제거하고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3만 5천 8백 53표인 겁니다 두 개의 격차가 27표가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소위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 수치 불일치 문제가 계속 등장하게 되면 4.15 총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의 여러분들 남충희 후보는 9,750표를 받았다고 중앙선거관리는 공식표를 발표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수정 득표수를 구해보니까 9,739표가 나옵니다 11표가 나옵니다 정상은 51표가 다 제로 제로 제로가 돼야 됩니다 정의당의 김용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무효투표수 3표까지 합치게 되면 96표가 뭡니까 남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날려보낼 겁니까 정발시킬 겁니까 파묻을 겁니까 수장시킬 겁니까 그래서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약 마이너스 96이라는 숫자를 만들어서 퉁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마이너스 96표까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냐 수정 득표수와 초록색입니다 흰색인 중앙선거관리는 발표 득표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제를 한번 중앙선거관리는 공식 데이터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5대 공식 선거에서 이렇게 엉망진창의 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마이너스 96이 나온 겁니다 마이너스 96이 서울시 종로구는 마이너스 29가 나왔죠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여러분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대전시장 선거의 동구 사례에 이 하단에 있는 것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러니까 대전시 동구의 사전 투표 선거인수에다가 이 사람들이 아마 조작을 한 몇 프로 정도 한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구해낸 그것을 수정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받았을 것을 추정한 지가 바로 예상 득표수입니다 예상 득표수가 하단에 있습니다 흰색으로 여러분 바로 위에 초록색이 바로 수정 득표수입니다 투표수 레벨에서 그런 조작된 표수를 수정한 진짜 득표수를 우리가 수정 득표수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예상 득표수가 52,223표입니다 수정 득표수가 52,200이 다 같습니다 틀립니까? 그래서 이게 51이 아니고 제로가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리위에는 51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예상 득표수가 한국당의 박성요 후보는 3만 9,141표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투표수 레벨에서 조작된 수를 다 수정한 수정 득표수는 3만 9,141표가 나온 겁니다 두 개 빼면 제로입니다 27이 아니고 제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색은 중앙선관리위에 발표한 수치인데 저는 이걸 대신하는 겁니다 0,0이 나온 겁니다 남충유부도 0입니다 11이 아니고 0 김윤기 후보도 여러분들 0입니다 그래서 93이 아니고 0입니다 투표수 여러분들 기권 투표수 이게 무효투표수가 여러분 3표 정도 남습니다 96이 아니고 3표가 남아야 되는 거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상 득표수 사전투표 선거인수로 조작표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장소 상호대조는 격차가 없다는 겁니다 개수조정 작업이 이 제로가 발생했다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에 제로가 됐다 조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밝히는데 특히 전산조작은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정선거를 규명하는데 큰 하나의 전기를 마련할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전산조작을 크게 한 겁니다 서울은 마이너스 29를 했는데 여러분들 대전시 동구는 뭐죠 마이너스 96을 한 겁니다 이런 수치가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에 발표한 선거 데이터에만 전국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개수조정 전산조작으로 인해가지고 발생한 개수조정입니다 전산조작으로 발생한 개수가 왜 발생한 개수조정이 발생해 왜 하냐 종로구가 60개입니다 60개 여러분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소를 조작하면서 반올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60개가 30개 30개가 딱 뭐죠 5음 이상 5음 미만이면 끝나는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올림 한 것이 여러분 70개가 반올림 5 이상이고 0.5 이상이고 30개가 0.5 미만이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60개 가운데서 예를 들면 40개가 그럼 플러스 40 마이너스 30이면 10이 남는 겁니다 그게 중앙선거관리위에 이런 데이터에 그대로 포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수치들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50일이 27일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식자청들이나 지식인들은 이렇게 좀 사실을 사실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을까 물론 이익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참 이게 큰 문제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볼 수 없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 자기 분수가 100원을 쓸 수 없는 행패인데 200원 300원을 쓰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두 다 어디에서 발생하게 됩니까 반사실에서 발생하지 않습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사실라고 하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이준석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을 거짓이라고 하고 거짓을 사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젊은 친구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난 궁금하게 봅니다 뻔하죠 뭐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한때 여기 인터뷰 나오신 한 나이 드신 분이 말씀하시는 속구리 비행기 속구리가 바람이 오면 확 날지 않습니까 언제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속구리 비행기라고 하죠 속구리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대구도 여러분 얼마가 나왔습니까 대구 사례는 대구는 여러분들 마이너스 45까지 나왔습니다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여러분들 데이터 데이터 가장 밑에 하단의 흰색 그 다음 위가 수정덕 표수 박남춘 후보는 이렇게 25표나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가 많습니다 유정부 후보는 14표가 많고 문병호는 3표가 많고 45표를 조정해 줘야 되는 겁니다 참 대단한 거죠 아마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 승관위에 돌리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숫자가 커지는지 자기들 몰랐을 겁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했을 거예요 42가 왜 나오는지 어디서 왜 자꾸 이렇게 숫자가 남는지 본인들도 몰랐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왜 반올림 해가지고 남은 일종의 숫자 찌꺼기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조정해 준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남으면 그냥 마이너스 의정 45로 이렇게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 안 하더라도 그냥 검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들 조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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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마이너스 45로 그냥 날려버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선거대에 있던 메인 서브 다 그냥 다 포맷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포렌식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야기 전국에서 다 나오는데 무슨 놈의 통계가 뭡니까 9만 8천명이 선거에 45표가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냐 이야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서울은 여러분 얼마나 됐습니까 서울은 한번 보시죠 서울은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9네요 여기 마이너스 29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5번입니다 5번을 보시면 딱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수정 득표수하고 발표 득표수를 비교한 겁니다 9.2% 8.5% 0.8% 0.2%입니다 오차범위는 1에서 3% 크게 웃돕니다 비정상이나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를 비교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0.7 0.4 0.2 0.2 그것은 바로 뭘 뜻하는가 하니까 수정 득표수가 대단히 정확하다는 겁니다 수정 득표수가 대단히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뭘 뜻합니까 바로 이번에 찾아낸 발견해내는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상당히 정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국을 돌리게 되면 금세 다 나오는 겁니다 대전시 남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대전시 중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대전시 유성구에서 어떻게 해먹었는지 다 나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 조작 프로그램은 숫자 사이의 규칙관계를 프로그램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명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조작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렇게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추적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름을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숫자 사이의 규칙성을 제대로 잘 포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오차범위 내로 예상 득표수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조작 공식이 바로 서울시에서도 종로구 사례에 거의 선관위는 10.6% 7.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조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여러분들 비교해 보니까 0.3 0.1 0.4 0.4 0.9 0.2니까 거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검증이 된 겁니다 이 조작 프로그램을 가지고 모든 종류의 5대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를 다 규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어느 지식인이 하신 게 아니고 제야 고수가 이렇게 해낸 겁니다 발표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 발표 득표수는 승관이 자료입니다 불일치 이거는 비정상이다 그러나 예상 득표수하고 수정 득표수는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조작 프로그램의 정밀도가 대단히 높은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2018년 대전시장 선거의 총조작률은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20%고 서울 22% 서울 종로구입니다 대구 중구 24% 인천 중구 12%입니다 민주당의 허태정 후보는 사전투표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10%를 더 받았고 박성용 후보는 9%를 빼앗겼고 남충유 후보는 1%를 빼앗겼습니다 총 20%를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선거 조작의 한금어장인 겁니다 부정선거의 한금어장이다 박성효와 남충일은 실제 자신들이 거둔 사전투표수에서 24%와 10%를 절도당했다 대전시 동구 사례는 대전 다른 선거구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구만 한 것이 아니고 같은 20%의 조작값을 대전 전체에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서울의 22%를 서울 전체에 적용시켰을 가능성이 높고 대구의 중구의 24%는 중구만이 아니고 대구 광역시 전체에 아마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낱낱이 다 까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광미자님이 참 좋은 말씀하셨네요 무엇보다 국민성의 감성 조금만 터치하면 분발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그 감성 따라 시말린다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녹색 장원님은 5월 23일 날 월요일 대법원 앞에서 인천연수월 민경욱 의원의 최종신문날에 모여서 힘을 좀 발휘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광미자님 부정선거가 몇 번이나 상습적으로 일어나도 이렇게 그냥 할 수가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신 다 옳은 말씀입니다 저도 참 한심합니다 한 번이면 모르지만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건이 늘어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막판까지 참 윤석열 당선이 등장하게 되면 방송에 대한 통제가 좀 풀릴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해가지고 here sering so asso 그ился 자 Böyle 다 생각해서 말씀해 주세요 bula 이거 말